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is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I'm using. 네, 반갑습니다. 도드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도드튜브 구독자님들, 즐거운 목요일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제네시스 GV70 단독 속보 소식입니다. GV70의 출시에 대해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실 시점이 되었는데요. 도드튜브 역시 사실 GV70의 공도 포토존이 저번주로 마감이 끝나면서 이르면 이번주나 11월 말에 출시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자 속보 소식으로 출시는 12월이 확실하다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12월 초에 판매 개시 관련 일정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네요. 내용은 런칭 전략과 일정 등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인 12월 8일 결국쯤 공식 보도가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 12월 8일이 공식 런칭일이 된다는 말이겠죠. 런칭 방법은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언박싱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2월 14일 미디어 시승회 및 사전계약 개시라고 합니다. 어? 제네시스는 사전계약이 없이 인디오드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라고 하실 겁니다. 다시 사전계약으로 바뀐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인디오드를 그냥 통산적인 표현으로 사전계약이라고 표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용어는 사전계약이라고 정보가 파악되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12월 14일 아마도 국내에는 제네시스 수지 전시관 및 국내 미디어 시승회도 동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객들에게 인도 시점은 1월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물론 12월 초 회의에서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판매는 21년 1월인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제 다 왔네요. 12월 8일이 런칭일이니 8일 전에 가격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전 도두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나온 가격 정보로는 엔트리 모델 시작가 4천 중반, 풀업 가격 6천 초반으로 알려드렸었죠. 물론 3.5 기준은 아니고 2.5 터보 가솔린 기준일 듯 싶습니다. 이제 현실로 공도에서 이 사진처럼 GV80과 GV70이 나란히 주행 중인 것을 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어느 것이 GV70이고 GV80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패밀리 룩을 정직하게 따른 리어의 모습입니다. 외관 컬러까지 비슷하니 차를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이 차량이 GV70인지 GV80인지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GV70이 좀 더 스포티하고 젊은 느낌이고 GV80은 중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 같다 보이죠. 하지만 대구경 머플러 팁은 확실히 호불호가 있을 만한 디자인 같습니다. 이 사진은 2.2 디젤의 리어 모습인데요. GV70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리뷰를 하다보니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지경이 되었네요. 다시 봐도 리어의 브레이크 등과 테일 램프 등은 정말 길긴 합니다. 아참 GV70의 또 다른 소식으로는 타이어 공급사로 브릿지 스톤과 미셰린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금호, 넥센 등 국산 브랜드 3사는 제네시스 라인에서 선택받지 못하게 된 것이 아쉽게 되긴 했습니다. 한편 GV70의 타이어는 18인치는 브릿지 스톤, 19, 21인치는 미셰린에서 납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멜버린 무광 컬러의 스탠다드 모델이죠. 정말 이번 GV70은 외관에서 굳이 스포츠 패키지 아니어도 괜찮을 만큼 디자인이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측면의 모습입니다. 다만 휠은 18인치 엔트리 휠은 좀 작아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까지의 정보로는 21인치 휠까지도 전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기에 다행이긴 합니다. 갑자기 뒤바뀌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정말 이 무광 컬러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리만 손쉽다면 정말 소유하고 싶은 컬러일 텐데요. 이전 자료이지만 GV80 카페에서 무광 컬러 관리법이라고 해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혹시 GV70 무광 컬러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한데요. 참고로 이 자료는 GV80 무광 컬러의 관리주의 사항입니다. 차량 표면 관리 방법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로 표면 관리에 쓰이는 광택 보호제와 같은 왁스 등은 절대 사용하지 말 것으로 되어 있네요. 두 번째는 연마제 성분이 들어있는 컴파운드 등도 절대 사용하지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장면 잔기스 제거용으로 쓰이는 페인트 클리너 등도 절대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광이 잔기스에 약하다라는 게 사전도 있지만 사후 관리도 어렵기에 그렇게들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표면 오염물 제거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새 배설물, 구리스, 오일리와 같은 물질들이 도장면에 오래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만약 오염되었다면 놔두지 말고 즉시 제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르나 타로 오염물이 묻었다면 전용 솔벤트를 사용하여 제거해야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 휘발유와 같은 연료가 묻었다면 이 역시 전용 솔벤트를 사용하여 제거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가로 오염물 제거 방법도 함께 설명해 놨는데요. 전용 솔벤트, 제품명까지 자세하게 새해 놓았죠. 나, 알코올, 티슈 등을 사용하되 표면 관리 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표면 손상이나 표면 광택 변화 등이 우려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광 컬러의 표면 광택이 죽으면 무광 컬러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이기에 꼭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량 세차 방법인데요. 차량 세차 시에는 부드러운 극세사 타월, 스펀지 등을 이용한 손세차를 권장하고요. 당연히 기계식 세차는 안 되겠죠. 거품 세차 시 워시패드 및 세차용 스펀지 사용을 권장합니다. 물기 제거 시에도 극세사 타월 사용을 권장하고 있네요. 손세차의 경우 셀프 세차장에 비치된 거품소는 사용을 피해야 하고요. 자동 세차기를 사용할 경우 표면 일부의 손상, 광택 변화 또는 스크래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자동 세차가 사용을 삼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 전에 차와 표면이 더럽다면 모래, 흙, 먼지 등의 오염물이죠. 사전에 물로 깨끗이 세척 후 세차하라고 되어 있고요. 스팀 세차 삼가라고 되어 있네요. 고온 사용으로 인한 오일류 교착으로 제거가 어려운 얼륙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왁스 처리제를 이용한 세차를 절대 삼가하고 무광 도정 표면 광택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차 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표면 손상이나 표면 광택이 변화 등이 우려된다고 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보수 도장에 관련된 관리 방법인데요. 무광 컬러의 특성상 표면 보수 도장은 유광 차량 표면 보수 도장보다 까다로우니 보수용 도료와 보수 기술을 갖춘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보수하길 바라고요. 보수 방법으로는 파트 교환 전면 도장 그리고 보수 도장 방법이 까다로워 완벽한 품질을 재현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차량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의 무광 컬러의 색상과 보수한 컬러의 색상이 다를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시키려고 이렇게 표시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려한 것 등을 주의해야 하다 보니 무광 컬러가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난 이 정도는 껌이다 라는 분들은 한 번쯤 정도는 도전해봐도 후회 없는 컬러임도 틀림없죠. 오늘은 gv70의 단독 런칭일과 사전계약 속보 소식을 리뷰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료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료튜브의 위드파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